자 이 제품은 이제 돌출집게라고 되세요. 판과 판을 연결할 때 이제 신용할 수 있도록 편하다고 막아줍니다. 요렇게 밑으로가 보통 이렇게 덮히겠죠? 그랬을때는 이게 이제 들어간 부분을 접을 수 있도록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요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요렇게 자 이 제품은 유럽형 제품으로 소보자분들이 수직 편하도록 나온 제품이에요. 예약팀은 요렇게 요렇게 돈 요렇게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